체내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강기능 개선제를 약국에서도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마이크로 에멀전 제재 기술을 적용한 실리마린 성분의 강기능 개선제, 실리만 연질 캡슐을 일반 의약품으로 리뉴얼해서 최근에 출시한 것입니다. 실리마린 성분은 물에 잘 녹지 않아서 알약으로 먹으면 흡수율이 낮아서 생체 이용률이 약 20에서 40%에 그쳤는데요. 한미약품에 따르면 마이크로 에멀전 기술이 적용된 실리만은 이런 단점을 개선해서 간세포 보호 효능이 입증된 실리마린 제재의 흡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제품이라고 합니다. 한미약품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마이크로 에멀전 기술은 물질의 입자를 잘게 쪼개서 일반 경질 캡슐 제재 대비 생체 이용률이 약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미약품은 실리만을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쉽게 복용하거나 간편히 휴대할 수 있도록 캡슐과 파우치 포장 형태 두 가지 방식으로 출시했습니다. 한미약품 측은 실리만은 음주 전후에 강기능 저하 등에 따른 독성 간질환이나 만성간염, 간경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일반 의약품으로 약국에서 유통되기 때문에 빠른 매출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미약품의 실적 호조는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60%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증권사들의 전망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매수 의견과 함께 목표 주가도 36만원에서 38만원 사이로 상향 조정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7월 들어 다른 제약사들에 비해 강세를 보이면서 7월 7일 주가는 32만 2천5백원을 기록했는데요. 앞으로의 행보가 더 궁금해집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